세련된 유튜브 썸네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자비 오븐특강입니다. 오늘도 이익한 마케팅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AI를 활용하여 유튜브 썸네일 무료로 쉽게 만들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썸네일을 잘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템플릿부터 폰트, 요소, AI 이미지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미리 캔버스를 소개해드리고 간단하게 유튜브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캔버스 접속 및 회원가입 PC 고급용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제 PC를 캡처하는 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접속했는데요. 검색창에다가 미리 캔버스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이트가 뜰텐데요.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라고 나와있으니까요. 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접속한 첫 화면인데요. 화면 이렇게 나와있는데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요. 오른쪽에는 5초 회원가입을 누르겠습니다. 자 여러가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네이버로 접속을 했으니까요. 네이버로 가입을 누르겠습니다. 자 아이디 펜서도 누르시고요. 로그인 누르시게 되면은 자 전체 동의하기 나옵니다. 체크하시고요. 하단에 동의하기 누르시고요. 자 이제 소셜 계정으로 가입을 하고 나와있는데요. 약관 체크하시고 가입하기 누르게 되면은 가입이 끝납니다. 로그인 유지하기를 누르셔서 계속 연결하시고요. 자 처음 들어오게 되면 이걸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어디에 사용할까요? 뭐 개인으로 저는 설정을 했고요. 자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를 선정하시고 다음 누르시고 자 맞춤 서비스를 위해 정보를 입력하세요. 성별이라든지 내 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를 체크하시고요.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처음만 하시면 돼요. 끝난 다음에 디자인 만들러 가기 누르시면은 바로 접속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미리 캔버스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 폰트 말씀드리겠습니다. PC 구글 크롬 기준을 설명드리고요.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디자인 만들기가 나옵니다.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첫 화면에서 뭘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 보시면은 줄 3개가 있는데요. 누르시면은 새 디자인 만들기가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자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유튜브가 있고요. 우리는 유튜브 썸네일 만든다고 했죠? 유튜브 썸네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유튜브 썸네일만 말씀드릴게요. 템플릿에 관련돼서 유튜브 썸네일이 쭉 나와 있는데요. 템플릿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정 템플릿을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검색하셔도 되고요. 쭉 내리다 보면은 옆에 노란색이 왕관이 있습니다. 이건 유료니까 선택하지 마시고요. 쭉 내리다 보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이걸 선택해서 템플릿이 이렇게 오른쪽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텍스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왼쪽에 폰트도 나오고요. 사이즈라든지 각종 요소들이 나옵니다. 글자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요.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폰트들이 쭉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왕관 들어있는 것은 유료니까요. 왕관 빼고 다른 걸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변경할 수도 있고요. 다른 것 같은 것들은 변경을 했는데 글자 크기가 너무 커서 사이즈를 작게 변경하셔도 됩니다. 변경했고요. 볼드도 집어넣을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변경해서 폰트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자 밑에 있는 텍스트를 선택하시면은 AI 라이팅이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면은 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다시 쓰거나 이어 쓰거나 유학하거나 여러 가지 AI를 통해서 글자를 자동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AI가 글을 생성했으라고 나오고요. 글자를 변경했는데 원하는 대로 다시 한번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겠죠. 미리 캔버스,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 AI 이미지, PC, 구글 크롬 기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I 이미지를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왼쪽 보시면은 AI 도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상태에서 자 누르시면 여러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요.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AI 포토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한 상태에서 기본으로 놔두고 나서 밑에 있는 이미지 묘사에 상세한 글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유튜브 썸네일 쉽게 만들기 위한 글자를 입력하고 밑에 있는 생성을 누르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면은 네 가지의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내가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면 여기 다시 를 눌러서 이미지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밑에 있는 다시 생성을 눌러서 아예 신규로 네 가지 이미지를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미지가 나온 것 중에 원하는 걸 선택하면은 여기 오른쪽의 이미지가 이동이 됩니다. 선택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클릭하신 상태에서 우클릭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저는 배경으로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배경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배경이 들어가다 보니까 글자 색깔이란 요소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죠.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삭제도 가능하고요. 왼쪽 보시면 요소라고 있습니다. 자 눌러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요소를 선택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왕관 표시된 것들은 유료니까요. 선택하지 마시고요. 자 다 끝나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밑에 있는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돼요. 나머지는 선택하실 필요 없고요. 고해상도 다운로드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다 끝나게 되면은 오른쪽 상단에 이미지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눌러서 보시면은 이렇게 고해상도 이미지로 썸네일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활용하여 유튜브 썸네일 무료로 쉽게 만들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템플릿이나 폰트 요소에 이렇게 노란 왕관이 표시된 거는 유료 버전이라서 월정액이나 연정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료니까요. 선택하지 말고 꼭 반드시 없는 것만 선택하신 거 말씀드리고요. AI 이미지 생성할 경우에 보통 20 크레딧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20 써있죠. 그리고 생성에도 20이 나오는데요. 자 무료는 매일 100 크레딧이 신규로 제공이 됩니다. 하루에 한 5번 정도 무료로 만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남은 크레이지 열만지가 표시가 돼 있죠. 다운로드 할 경우 고해상도 다운로드로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게 이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한데 더 깨끗한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 나와있는 빠른 다운로드는 해상도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권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어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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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